아멘, 오늘 온창이었습니다. 신앙고료 갑니다. 신은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3층, 4층 모든 교육관에 우리 모자실, 해외승도들 같이 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오늘은 내 생애 최고의 축복된 날입니다. 누가 이 말을 했느냐. 오늘 주보에 나오면 백영숙 성도라고 성도가 간정한 내용이 나오는데 이 간정을 제가 아침에 와서 읽어보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교회를 전에 다니다가 그렇게 시험을 당해서 교회를 안 다닌 지가 15년 됐는데 저기 김포의 어느 집사님이 영접을 시켜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는데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을 잊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집사님을 통해 영접을 했는데 너무 감동돼서 그날로부터 코 비염 치유되고 코 감기도 물러가고 밤에 그냥 홀로 가위 눌리던 그 가위 눌림도 물러가고 없어져 버리고 예수 권세 내 권세 하면 잠을 자니까 잠도 잘 오고 계속 잠자면서 문재가 오면 예수님 권세 내 권세 하면서 외치니까 싹 갑니다 물러가니까 너무 좋았어 예배가 그냥 자기 스스로 은혜를 받았는데 그리고 교회는 안 나왔대요. 그런데 작년에 이제 작년 11월에 새 생명 초청주일 때 그럼 교회 안 가볼까? 그리고 교회를 나와서 새 가족 사주를 받으면 너무 좋아서 주먹으니까 십주, 십주 새 가족이 있다고 새 가족 훈련 받고 오늘 수료를 합니다. 그래서 10주 수료를 하면 담임 목사와 함께 식사하기로 되어 있어. 그래서 이제 십주 졸업을 하고 오늘 식사하는데 간정을 졸업생들, 수료생들 중에서 간정이 들어있더라고. 그 간정이 뭐냐? 나는 오늘이 내 삶의 최고의 축복이다. 그래 서놨더라고. 너무 예배가 좋아서 강단 매주 드리려고 좌석에 끌려오듯이 저 소사라는 지역이 5시간 왕복 걸리는데 그 왕복 5시간을 지루하지 않게 그냥 나도 모르게 끌려오듯이 매주 예배를 드린다. 그래서 오늘이 내 생의 최고의 축복이다고 인사를 시켰는데 여러분 눈빛 보니까 그런가? 그런 날 되길 바랍니다. 이것들의 말씀 가지고 보금의 정인이라는 제모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음악의 천재 모차르트의 생애 중에서 재미있는 일화가 있습니다. 비록 35살밖에 살지를 못했지만 세계적인 어마어마한 냉작들을 많이 남겼습니다. 당시 많은 사람들이 모차르트에게 음악을 배우기 위해서 많이 찾아왔습니다. 찾아올 때마다 모차르트가 물어보는 질문이 하나 있어요. 꼭 이 질문을 하는데 뭐라고 질문하느냐? 그날 또 청년 하나가 음악을 배우겠다고 찾아왔어요. 질문이 예전에 그렇게 음악을 배워본 적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입니다. 음악을 배워본 적이 있느냐? 질문하니까 청년이 저는 어렸을 때 피아노를 배우고 10년을 배우려 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면서 하는 말 수업료 배루를 내십시오. 수업료 배루를 낳으라 하니까 너무 비싸잖아요. 그래도 워낙 유명하니까 그렇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조금씩 청년 하나가 또 모차르트에게 음악을 배우고 왔습니다. 질문합니다. 음악을 배워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나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모차르트가 수업료 반값만 내줍시오. 아니 두 배를 내라는 이 청년이 들으니까 너무 황당하잖아요. 아니 선생님 어떻게 나에게는 두 배를 내라고 저분은 반값만 내랍니까? 이유가 뭡니까? 물으니까 모차르트에게 이 얘기하기가 싫어해요. 음악을 배운 사람들은 그 속에 있는 그 잘못된 찌꺼기를 다 빼내야 되는데 그 다 빼내는 것이 너무 힘듭니다. 원래 가지고 있던 그 음악 지식을 싹 다 빼내고 새롭게 싹 새로운 것을 넣기 위해서는 몇 배로 힘이 들어서 두 배를 받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까지 옛날에 교회를 다녔든 안 다녔든 신자상 되셨든 불신자상 되셨든 가족이었던 뇌습관 뇌체질 예원계에 나와서 참으로 복음으로 완전히 바뀌어지길 바랍니다. 이게 쉽지 않아요. 만일 배움이 중요한데 만일 자기 지식이 많을수록 영적 지식을 자꾸 일반 초등학문 지식 가지고 그걸 가지고 자꾸 이해하려고 하니까 이해 안 되는 부분이 너무나 많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받고 순종하면 나가면 되는데 그것이 자꾸 예체일 때문에 예습관 때문에 되어지지 않아요. 제가 마가복음을 강의 시작하면서 복음의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중남미 전도지표로 인해서 강단을 비우게 되어서 개신대학원 대학교 총장이었던 나영아 교수님을 강단에 모셨어요. 자기는 한 번도 자기의 교회를 주일 날 떠난 적이 없는데 제가 부탁을 하니까 대예원교회가 부탁하니까 그렇게 자기가 처음으로 그렇게 그러면 하겠다고 허락을 해서 제가 모셨습니다. 제가 와서 들어보니까 이 네 분을 설교했는데 복음은 일목요연하게 하도 정리를 잘했어요. 중요한 것은 이런 복음이 내 개인화되고 내 생활화되고 내 체질화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것으로 완전 각인되어져서 어떤 삶의 환경 속에서도 이 복음이 내 삶 속에 주관되어져서 내가 주관하는 것이 아니고 내 기분, 내 감정, 내 경험, 내 실력, 내 생각으로 그렇게 결단하고 결정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주관되어지는 각인이 되어야 한다. 아무리 말씀을 많이 들어도 이 말씀이 삶 속에 영향을 입히지 않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일수록, 참으로 많이 배운 사람일수록 자기 것을 놓지 않아요. 그 옛날 강의 찌꺼기를 놓지 않으니까 순수하게 복음을 받지 않다 말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예수, 인생 모든 문제 해결자란 이 사실의 원색적인 복음, 기초적인 복음, 이것이 담대. 이 기초가 안 되어있으니까 나머지는 볼 것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이 원색적인 복음이 여러분을 주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될 때 삶의 현장에서 영적 영향력을 입히는 그러한 힘이 생겨요. 오늘 본문의 제목처럼 복음에 정인된 삶, 복음에 정인된 삶을 당당하게 그렇게 살 수 있다. 그런 말씀이,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복음의 정인으로서의 모델적 삶을 산 세례요한에 대한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복음의 정인으로서의 모델적 삶을 살 수 있는지 오늘 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갈수록 복음이 자꾸 희석이 되고 있습니다. 희미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색적 복음이 필요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이 복음이 중요합니다. 지금 한국 교회에 계속해서 WCC를 포함해서 끊임없는 다울론 주의가 나오고 알면위 주의가 나오고 끊임없이 복음을 희석시키는 종교들이 많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럴 때에 여러분이 이 복음이 희석되지 아니한 정말 이 복음을 가진 복음적 삶을 살지 못하도록 세상 환경은 계속해서 그렇게 조성되어 가고 있는 이때에 마치 상시일장 2절의 말씀처럼 상시일장 2절의 상태처럼 허감과 혼돈과 이 공허가 가득 차 버리고 있는 이때에 영적 혼돈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영적인 혼란 속에서 영계천 성도는 마가가 기록한 찬복음의 이 메시지를 붙잡고 복음의 정인으로 당당하게 서는 시간 되기를 지엄으로 추구합니다. 그럼 첫째로 최초의 정인 세례와님 2절로 4절입니다. 선지자 이사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 같이 세례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계의 세례를 전파하니 마가복음 첫 설교 시간에 말씀을 드렸지만 마가는 복음의 시작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거실한 사실을 선포한 이후에 바로 그 복음의 첫 번째 정의를 할 수 있는 세례요한에 대해서 여기서 언급을 시작합니다. 로마의 압자에서 이스라엘 백신들이 그렇게 기대하고 염원하고 있는 메시아 인류를 구원할 이 그리스도가 왔다는 사실을 가장 먼저 알리는 역할을 세례요한이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특별히 중요한 것은 이런 세례요한의 삶이 그냥 우연히 된 것이 아니라 성경 하나님의 말씀 말라기스와 이사야스에 이미 이 사람에 대해서 예언되어 있었어요. 태어나기도 전에. 그래서 2절의 말씀은 말라기스 3장 1절의 예언이고 3절의 말씀은 이사야 40장 이 3절에 이미 예언되어 있었어요. 그 예언된 당사자가 바로 세례요한인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는 이렇게 미리 예언하고 예언된 약속이 성취됨을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은약의 이 말씀을 붙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기 때문에 말씀을 붙잡는 삶 속에 은약 성취의 응답이 임한다. 이런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교회에나 붙잡아야지. 이상한 교회에 나오고 사람의 말을 붙잡아. 이 사람의 말 저 사람의 말 사람의 말을 붙잡고 일주일 동안 아니 잊어버리지도 않아요. 한 달 동안 6개월 동안 1년 동안 아는데 강단 메시지는 듣자마자 잊어버려요. 하나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않고 썩 없어질 아무런 영적 유익도 없는 육신적인 것 그것만 기억하도록 사단이 계속 은탁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여러분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특히 하나님의 시간표가 담겨있는 강단 메시지를 붙잡아야 돼요. 강단 메시지. 그 배경 주사님 새신자 보세요. 새가족. 이제 새신자 소리하는데 강단 메시지에 이끌려 좌식이 마치 끌렸지 그렇게 먼 길을 기쁨으로 오간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멀리서 아주 멀리서 오는 분들이 많아요. 강단 메시지. 여러분 강단 메시지가 여러분 삶에서 성취되는 최고의 응답을 처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13년도 상반기에 2200명이 넘는 새가족이 우리 교회에 와서 등록을 했어요. 이 일은 정말 하나님이 하셨지만 실제로 실행은 우리 분목사님들, 우리 분목사님들, 우리 전도사님들 현장에도 뛰고 있는 이분들이 땀 흘려 수고하고 또 사회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전도사님들과 함께 호흡하면서 함께 현장을 뛰면서 구원의 기록 작경련을 찾으면서 정말로 연구자를 찾아가서 보험을 증거해서 한 사람 데려오기가 얼마나 어려운데 2200명이 넘는 새가족을 데려오는데 우리 행정목사님들로 해서 우리 분목사님들이 정말 단임 목사의 마인드로 해요. 정말로 그럽니다. 이런 목사님들 안 계세요. 우리 부목사님 중에는 내 동기가 두 분이나 계세요. 신학교 동기가 두 분이나 계시고 정말 단임 목사의 마인드로 얼마나 정말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수고한지 몰라요. 특별히 현장에 우리 전도사님들. 이름도 빚도 없이 전도사님들이 얼마나 수고한지 몰라요. 정말로 땀 흘려 수고해요. 이렇게 이런 사람들을 세워서 감정하게 하는 것도 다 전 사람들이 수고해서 설득시켜서 예시켜서 이래가지고 다 새신자 기억받게 하고 얼마나 많은 것이 나는지 몰라요. 이렇게 세가지고 등록했는데 이제 믿음의 성장을 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이 강단 말씀이에요. 강단 말씀을 자기 것으로 적용하도록 양육해야 돼요. 강단 메시지가 귀에 들려가지고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살아가는 습관을 가르쳐줘야 돼요. 그렇게 말씀이 아, 말씀대로 했더니 성취되구나. 그대로 응답이 되네. 말씀은 그대로 되네. 이것을 느껴져야 신앙생활이 계속 성장할 수 있어요. 그래야 저절로 예배되면 되고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가 실제로 성취되지 이게 안 되니까 이것이 안 되니까 이거 말씀 성취를 채 못하니까 그냥 왔다 갔다 종교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기분 나쁘면 잡버리고 이런저런 시험들고 이런저런 말하고 인도 못 받으니까 기도가 됩니까? 강단 메시지, 은혜 못 받는데 무슨 기도가 되겠니? 무슨 근거로 기도하겠냐고 그 은혜 안 잡고 기도한 거예요. 다른 종교나 마찬가지 기도. 다른 종교는 기도 없습니까? 다 기도했어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기도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은혜의 말씀을 삶 속에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의 ABCA가 뭐냐? 어플리케이션, 적용이에요. 적용. 말씀을 내 삶 속에 적용하는 오늘 본문에 보면 세료안에 대한 이 예언의 핵심은 바로 장차오실 주의의 길을 예비하는 길임을 여기서 밝히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본당거축을 준비하고 있잖아요. 본당거축을 준비하고 있는데 오늘도 예비 마치니까 그렇게 진짜로 어렵게 생활해요. 그 뭐 이 택시 그 뭡니까? 이 영역 택시를 상대해가지고 이렇게 뭘 맺다 갈아주는데 큰 고생을 마요. 이번에 다 한겹이 들고 왔어요. 목사님 기도 축복받고 가겠습니다. 뭐 나는 몰랐어요. 그런데 빡빡 숲에 들고 와서 목사님 기도 아이들까지 축복기도 했어요. 내가 이 부위에 맞추고 너무 감동돼가지고 축복기도 하고 심지어 기념찰력까지 해줬어요. 너무 감동돼요. 감동돼요. 내가 이렇게 감동받는데 하나님 얼마나 감동받겠어요. 우리가 이렇게 지금 기도하면서 서로가 힘을 합쳐서 예비하고 준비하고 헌신하고 있는데 이 본당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현재 주차장 자리 그 자리가 현재 본당 부지예요. 그 주차장이 주차장 옮겨야 본당을 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주차장을 옮겨야 하는데 그 옆에 있는 제2의 교육관 부지 참 우리 조용호 장모님이 정말로 이 선지성각자예요. 미리 그것을 땅을 본당을 지으려고 하면 그때는 돈이 없었습니다. 그건 정말로 어려운 상황인데도 미리 이걸 안 사놓으면 이 교회가 금축이 되지 않는다 생각하고 그렇게 계획을 세워서 그걸 흐름 중에서 은혜에 임자를 해서 그렇게 사나간 거지 지금 주차장 옮겨는 저 결정기의 순간이에요. 빈당이 이 지역에 하나도 없습니다. 학교를 빌려서 주차장 하려면 사승사승해도 학교 안 빌려줍니다. 이러니까 하나님 얼마나 준비할까 그곳에 이제 제2의 교육관에 주차장을 세우기 위해서 타워를 세워야 돼요. 이런 과정을 거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그 제2의 교육관이라고 하는 그것을 부숴야 돼요. 기존되어 있는 그 건물을 다 무너뜨리고 그 땅을 평탄하게 그렇게 해야 그래야 주차타워를 세울 수 있어요. 제가 14층에서 보면 지금 평탄하게 만들어놨어요. 딱 만들어서 짓도록 딱 그렇게 세울 수가 있는데 이처럼 새로운 것을 짓기 위해서 이렇게 묵은 것을 박살내가지고 평탄하게 만들어낸 것처럼 세례요원이 하는 역할이 뭐냐 예수님께서 공생회를 사육을 시작하실 때에 걸림돌이 되는 것 영적으로 걸림돌이 되는 것 이것을 다 무너뜨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마음껏 복음 증가할수록 평탄한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세례요원이 학원의 역할이에요 세례요원은 예수님보다 6개월밖에 먼저 온 게 아니에요 지금 같이 사육하고 있어요 지금 다른 쪽에서 예수님 보험을 증가하고 있고 세례요원도 지금 사육하고 있어요 있는데 그런데 자기 온 것은 예수님께서 천국 보험을 증가할수록 평탄하게 사육할수록 걸림돌을 자기가 다 제거하겠다 그 사명 가지고 그렇게 지금 사육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거 자기 정체성이요 그렇게 태어났다는 겁니다 세례요원 당시에는요 구약시대의 마지막 선지자인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 약 4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맞이 안했어요 이 말라기 이후로 아니 이스라엘 배신인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데 400년 동안 말씀이 맞이 안했어요 여러분 4년만 말씀 안 들어서 불신자 상태로 돌아가는데 400년을 말씀을 못 들었다니 그러니 영적 악먹기라 영적으로 캄캄해 하나님 떠나는 지가 오래돼서 하나님 잊어버려서 이런 상황 속에 있는 그때에 이 이스라엘 백신들을 깨우친다는 것은 엄청 힘든 겁니다 육의 사람을 영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만들어서 영의 눈과 영의 귀를 뜨게 하는 것은 어려운데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세례요원의 역할이었습니다 이 세례요원은 복음이신 예수 그의 시도의 최초의 정인으로서 크게 두 가지를 선포했었는데 하나는 죄를 회개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죄사함을 위한 회개의 물세례를 그가 선포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런 물세례는 완전한 것이 아니고 장차오실 예수 거수를 통해서 너희들이 성령세례를 받아야 한다 그것을 아주 강조했습니다 7절로 8절을 보세요 그가 그가 전파하여러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니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자신은 지금까지 물로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지만 너희는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의 세례를 그렇게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단순히 죄와 이 죄의 회교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거듭남의 과정에 있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거듭남의 과정 오늘 이 성도님의 간정에서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영접하는 순간을 잊을 수 없다 거듭나는 순간이거든요 육의 사람 영의 사람으로 종교생활 에서 이제는 정말 그리스도의 제자로 거듭나는 거거든요 이 거듭나는 영접의 순간 거듭남의 순간 이게 있어야 돼요 내가 거듭났구나 내가 이제는 세상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의 백성되었구나 육의 사람인데 영의 사람이 되었구나 내가 종교생활 하되 이제는 복음 속에 들어왔구나 거듭남 여러분들이 영접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죄에 대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는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영접 기도를 잘 보면요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함과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내 주인으로 바꾸는 겁니다 예수 내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접이에요 따라서 죄사함과 주님을 영접하는 것 주인으로 바꾸는 것 그게 영접이에요 그것이 안 된 사람 죄사함의 확신 죄사함의 확신 그동안 지은 지 얼마나 많아요 또 원죄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원죄 이 자범죄 이 죄에 대한 해방 죄에 대한 이 자유함 죄에 대한 이 재문제 해결과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그렇게 모셔드리는 이 두 가지 기도 내용이 영접의 핵심이에요 세례요한은 복음의 정인으로서 정확히 사실을 이스라엘 백신에 선불하였습니다 지금 시대가 죄에 대해서 무감각한 시대에요 이 죄라고 하는 말을요 강단에서 착구하면 사람들은 거부감 느끼고 그렇게 심지어 교회까지 나오지 않아요 죄를 하도 많이 지으니까 그러나 이 성경은 죄에 대해서요 올바로 먼저 여기서 직면을 해야 한다라고 밝혀있습니다 여기서부터 변화가 되죠 죄를 어떻게 하면 해결하느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지은 죄를 어떻게 해결을 받느냐 제일 중요한 것이요 이 가족한테 제일 중요한 것이요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정지의식이 빠져있어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는 그 죄 해결을 안 돼 그 죄의 대가로 지었고 하는 겁니다 죄의 대가로 지금 영등포 교도소 안양교도소 송축이 여러분 이런 교도소에 들어갈 이유 죄 때문에 잡히는 거잖아요 죄 때문에 그런데 죄 문제 해결되면 석방이잖아요 여러분이 예수 믿기 전에 죄 있는데 예수 믿는 순간에 죄 해결됐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또 지었잖아요 예수 믿는데 또 죄 지었잖아요 한 주간 또 그 죄 어떻게 해요 예수님은 그랬습니다 모욕한 자는 발만 씻으면 된다 발만 그게 뭐지 교회 나올 때마다 여러분이 한 주간 지었는데 전의 십자가의 보일로 용서하여 주옵사사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네가 만일 너의 죄를 자백하면 저는 어려우고 믿고사 내 죄를 사여 줄 것이요 그건 죄가 사하면 되는 겁니다 내가 막 금식을 해가지고 내가 철학을 해가지고 내가 용서하여 그럼 예수님의 보일의 피가 뭐 필요이세요 필요 없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일을 의자는 나의 죄를 시켜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우리나라를 정쾌하게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 그리스도의 보일의 피가 여러분을 죄 씻었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에 죄에서 해방된 것입니다 죄 씻으면 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지의 의식으로 빠지면 안 돼요 그러면 예수를 믿어 십자가가 내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고 죄의 의식에서 빠져나와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가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 타이라고 그렇게 완전히 끝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심지어 로마스 8장 1절로 이렇게 당당하게 선포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결코란 말에서 정지함이 없나니 아시겠어요? 정지함이 없어요 자꾸 여러분이 내가 죄를 지었는데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 죄 칠 텐데 왜 안 치시나 크게 치시려고 이러시나 정지를 기다리면 안 돼요 아멘 하나는 주실 텐데 왜 이상하다 안 치시나 아들은 징계를 받는다 했는데 나는 왜 징계를 안 주시나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면 사단이 지나가다가 이거 뭐 하는 거야 때리는 순간이 터지는 거야 이제 결코 정지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의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해방이에요 해방 해방 자유 누림 아시겠어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 특권이에요 보세요 똑같이 부신자하고 신자하고 죄를 지었는데 똑같이 죄를 지었는데 신자는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 앞에 십자의 법을 필요로 시선 받아서 죄 없어요 그런데 부신자는 죄 안 지선 받아 그대로 있어요 그대로 그대로 지옥 가는 거예요 그대로 그대로 멸망하는 겁니다 죄 대가를 받는 겁니다 우리 죄 대가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 대신 받았기 때문에 믿게 나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이요 그리스도 안에서의 이제는 법이 틀려 법이 법적 해방이에요 법적으로 법적입니다 법적으로 해방되죠 국가에서도 한문죄를 그 죄에 대해서는요 일사부절의 원칙에 대해서 그 죄를 치르고 나면 끝난 거예요 맞아요 그 형사소송법에 나와 있어요 일사부절입니다 한문죄를 지은 거 그때까지 끝난 거라고 우리가 지은 원죄 잡음죄 다 예수의 보일로 시선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참 자유 참 기쁨 참 평안 참 감사 참 행복이 여러분의 이제는 삶 속에서 누려져야 됩니다 실제로 복음의 정인으로 이제 서야 돼요 이런 복음 안에 감추어진 놀라운 축복을 연기한 전성도는 한 사람도 빨리 없이 누리면서 현장 편의 주역들 다 되시기를 지금으로 추원합니다 두 번째로 시대적 정인의 삶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세례용화는 자신이 받은 주의 길을 준비하는 미션에 대해서 이 사명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인식을 하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와야 나를 세상에 보내셨냐 내가 해야 될 일이 뭐냐라고 하는 사실에 흔들림이 없이 미션을 인식을 잘 했단 말이에요 이 미션을 온전히 잘 수행했어요 사실 당시에요 사회적 분위기를 볼 때 세례용화는 인기는요 예수님과 비교도 안되게 높았어요 예수님은 이름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세례용화는 대단했습니다 인기가 그 엄청나게 어느 신학교를 했어요 세례용화에게 몰려오는 사람이 30만명이었다라고 연구조사를 한거에요 30만명 그것도 인구도 얼마 안되는데 그게 다 세례용화에게 확 여러분 영어 안봤어요 이 광야에 있는 세례용화에게 막 그냐말로 막 엄청나게 인기가 엄청 좋았어요 이거 읽어봐요 뭘 느낀 줄 압니까 제가 부산에서 대단했습니다 부산을 막 400만대는 부산을 뒤집겠다고 부산구덕신뢰체육관 하나밖에 없어요 빌려가 김중곤 시시시 총장님 그 당시에 모시고 우리 정출대목사님 축도하게 하고 그분이 설교하면서 내가 사회에 오면서 부산을 보고만 하자고 청년들 수천명 데리고 그냥 말하고 상기도 하면서 막 부산 뒤집겠다고 뛰고 합동적이잖아 날 모르면 그 당시에 간첩이어서 지금은 바뀌어서 그때 광수 목사님 이름도 없었어요 그리고 어느 날 나타나서 내가 그 길을 예비하는 거야 아 내가 세례요한이구나 세례요한 세례요한 세례요한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 직분을 정말로 철저히 철저히 자기는 감추고 오직 예수께서만 나타냅니다 이것도 무슨 예수님 아직 안 오시다든가 돌아가시다든가 그게 아니고 지금 같이 있다니까 6개월 차이라니까요 저쪽에서 사역을 하고 계시고 예수님은 갈릴리 중심을 하고 있고 세례요한은 지금 다른 광장에서 사역을 하고 있어요 있는데 그 분을 높이는 거 그건 쉬운 게 아니에요 같은 동시대 같은 지역에 살면서 그걸 다 높입니다 어느 정도 말했냐 자신이 앞으로 오실 이 예수 이분의 능력과 이분의 어마어마한 이 신분은 도저히 내하고는 비교가 안 된다 자신은 신발 끈 풀기로 감당치 못하긴 말이에요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그게 사막지대잖아요 그게 막 먼지입니다 그러니까 샌더를 신고 샌더를 가지고 내가 딱 묶어 다녔거든 그런데 이걸 누가 푸느냐 하면 집에 가방을 하면 하인이 무릎을 꿇고 그 손님에 대한 신발 끈을 풀게 되죠 최하위의 수준인 하인이 푸는 것을 자기는 예수님의 신발 끈 풀기로 감당할 수 없는 순준이다 그렇게 제자들에게 사람들에게 설명할 정도로 철저히 자기가 누군가를 알았어요 요한봉원 3당 30절에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들이 세례요한 제자가 더 많았어요 세례요한에 오는 사람들이 더 많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회하고 계시니까 사람들이 저쪽으로 자꾸 간단 말이에요 제자들이 그럽니다 아니 우리 선생님 우리에게 오는 사람들 저쪽으로 예수님 쪽으로 많이 갑니다 심지어 제자를 또 갑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는 흥하여 했고 나는 쇠하여 하리라 어떤 환경에 내가 좀 손해를 보고 자동적임이 좀 상하고 문제가 내게 억울한 일이 생겼다 할지라도 내가 누구냐 내가 내가 해야 될 역할이 뭐냐 세례요한은 철저히 오직 예수구들만 바라면서 예수 그리스도 만들어 나기를 소원했습니다 우리는 이런 세례요한의 삶의 밭제취를 따라가는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리더십 바이러스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기업 컨설턴트 하는 세 사람이 이 기업 현장에서 컨설팅을 하면서 그렇게 본 것입니다 컨설팅을 하면서 보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을 많이 봤습니다 리더십 바이러스 감면되어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구나 리더십에 있어서 바이러스가 감면되었다 리더십 바이러스라는 무슨 말인가 하면 쉽게 말하면 목에 힘이 들어간 상태 목에 힘이 들어간 상태 그것을 말하는데 그야말로 이 조직을 살리고 많은 것을 그렇게 많은 일들을 하라고 권한을 주었는데 자기 개인 권력으로 자기 자존심으로 자기 개인적인 야망으로 변질시켜버린 것을 리더십 바이러스에 걸렸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나라도 역대 정권들 중에 보면 정권을 잡아보면 전부 리더십 바이러스에 빠져가지고 국민들의 시임까지 단 한 명이라도 존경하는 분이 있습니까 대통령 중에 그분은 정말 내가 정신적 지주가 있냐고요 전부 리더십 바이러스에 빠져가지고 자기가 잡았다 그러면 전부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 야망을 태우는 불태우는 그런 현장으로 섰기 때문에 한결같이 끝이 다 안 좋았어요 끝이 다 안 좋았다고 물론 그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많이 수고했기 때문에 나랑 잘 살게 됐지만 본인의 결로가 내가 안 좋았어요 영격의 삶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복음을 더 깊이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어떻게든 낮아져야 돼요 자꾸 낮아야 됩니다 낮아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 드러난 갈라디아 이장 입절이 매일 돼야 돼요 매일 돼야 돼요 어디서부터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집에서부터 해야 돼요 부부사회에 돼야 돼요 갈라디아 이장 입절 화날 것도 눌려야 돼요 갈라디아 나는 죽었다 나는 죽었다 성될 것도 나는 죽었다 집에서부터 그게 체질화되고 교회에 나와서도 그게 되는 거예요 집에서 안 된다고 교회에서 되겠습니까 사회나가 되겠어요 집에서 안 되니까 사회나가서도 안 되는 거예요 제일 힘든 가족들에게 갈라디아 이장 입절이 시작돼야 됩니다 그래야 가정청구가 이루어져요 사단이 텀타지 않는다고 갈라디아 날마다 바울이 그런 교회에 나와서 사회에 가면서 자존심 상한 일이 얼마나 많겠어요 목사도 그런 일이 발생했는데 여러분들 얼마나 많겠냐고 지교에서 얼마나 갈등이 있겠어요 얼마나 여러분 사회에 하면서 그런 교사끼리도 갈등이 사람 모임이란 것은 언제나 오게 됐거든 이런 문제가 있다고 이런 거 올 때마다 어떻게 하느냐 갈라디아 이장 입절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 위에서 보고 계시잖아요 하나님 축복 역사하시지 이렇게 될 때 이 교회 공동체가 원리세가 되고 가정 공동체가 원리세가 되고 자회 공동체가 원리세가 되고 우리 삶의 이 현장에 그야말로 변화가 온다 이 말이에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례요한 세례요한이 정말로 예수님의 초림을 준비하는 미션을 충실히 감당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미션은 뭐냐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 미션이 뭡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제림을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세례요한은 초림을 준비했습니다 처음 오셔서 사행을 준비했습니다 이제 예수님 오십니다 제림하십니다 분명히 오십니다 알파오메가나 시작과 끝이라 처음과 나중이라 창조주가 심판자로 오십니다 오시는데 우리가 할 일이 뭐냐 주님 오신 제림을 준비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거되기 위하여 원사장에 전파되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분명히 말씀했어요 성취자입니다 말씀은 끝이 있습니다 언제 하느냐 모든 민족에 복음이 증거되고 그제야 끝이 오리라 우리에게 주어진 천국복음을 모든 민족에게 증언하는 삶 희재적 증언의 삶 살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림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은 인류를 구원하러 오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림은 심판자로 오십니다 인류를 심판하러 오신다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1절에 그러므로 깨어서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이말던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언제 임할지 몰라요 언제 임할지 오실지 모릅니다 늦게 있어라 다시 말합니다 영적 긴박감을 가지고 우리의 심령 속에 늘 내게 주신 미션이 살아있어야 한다 영적 긴박감을 가지자 이거 뭐 수천 년 동안 온다 안 오는데 뭐 또 오시겠나 당대 오시겠나 언제 오실지 모릅니다 마지막 이제 축구 전반 후반 다 끝나고 이제 랩풀이 시간입니다 귀스러워뿐만 끝나는 거예요 지금 그런 시간표입니다 세대주의 학자들에 의하면 1, 2, 3, 6천 년이요 아담부터 아브라함 2천 년 아브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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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 예수님부터 정말 2천 년이요 그런데 2013년이라 13년 오버했어 여러분 1, 2, 6, 4 그러니까 뭐 몇 천년 몇다 몇만년 고고학자들이 몇 수십만 년 수백만 년 그거는 장세기 1장 1절 2절 사이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태초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래놓고 언제 창조했는지 2절부터는 그 시대는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추억을 몇몇든지 수백만 년 되든지 우리가 알 수 없죠 그런데 하나님은 하루가 천날이 천날이 하루요 하나님의 이 창조원리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주님 오실 그때가 임박하단 말이에요 영적 긴박함을 가지고 누구든지 글씨도 안에서 읽기만 하면 여러분 심판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자유합니다 심판이 없어요 예수 글씨도 안에서 요한봉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되겨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시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이 이르지 안하니 사망해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우리는 심판이 없어요 사망이 없어요 사망이 없어요 우리는 사망이 아니라 잔이라 자다가 깨면 천국이에요 맞아요 우리는 망하는 게 없어요 근본적으로 구원받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삶은 망하는 것은 지옥이 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사망이 없습니다 생명이요 천국입니다 영생입니다 아멘 이 책복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삶이 예배하는 것입니다 영원계전승도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핵심 예수 그리스도를 증가하는 영적 세력원의 삶 시대적 정인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생명회복자들 되시기를 점으로 추원합니다 결론입니다 한 성교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교회의 공동체가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사도행전 8장 1절을 실행하신다고 했어요 1장 8절에 순종 안하면 8장 1절을 실행하신다 여러분 사도행전 8절 아시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건령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이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리라 명령이에요 이걸 명령이라고 성천하시면서 마지막 하신 말씀이요 1장 8절 성천하시고 바로 천국에 갔어요 바로 천사 보고 구름을 타고 천국에 갔어요 아시겠죠? 1장 최고의 중요한 말씀이요 이걸 안 하면 8장 1절을 1절 실행하시는데 8장 1절이 뭐냐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회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온 땅으로 흩어지니라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가 뭐냐 1장 8절이요 만약에 이 존재하는 이유 목적을 모르고 자기 정체성을 모르고 위소를 모르고 살면 1장 8장 1절이 실행돼요 이상하게 하던 사업이 안 돼 이상하게 질병 우한이와 이상하게 교회가 싸움이나 그러니까 갈라져 한국 교회가요 이렇게 숫자만 하면 전부 싸우가 갈라져요 왜 싸웁니까 1장 8절 안 하니까 8장 2절이 실행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다 흩어져 보는 거예요 그냥 교회가 실행이 안 하니까 그대로 지금도 성취되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되느냐 교회는 어떤 거지 성경적 교회냐 무슨 교단 무슨 교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신앙전화해야 돼요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 로컬 처치 포라 처치 여러분요 우리나라에 보면 로컬 오직 교회 이 교회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청교 다치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는지 이 두 가지가 다 돼야 돼요 교회가 모이고 흩어지는 교회 여기 능해야 돼요 모여서 은혜 받고 모여서 힘 없고 또 흩어져서 복음에 정인되는 삶을 사는 거죠 성경적 신앙생활 이것이 쫙 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인위적으로 인위적으로 흩어버립니다 이런 면에서 볼 때 우리 교회는 아주 성경적 교회다 주일은 동교회에서 다 전체가 다 모여서 예배드리고 주중에는 다 각 지교회당으로 그렇게 우리 교회는 첫 시스템이 지교회당 중심이잖아요 각 지교회당 흩어져서 복음에 정인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해외 전도 캠프 통해서 전세계 복음 확산의 역할을 감상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같이 우리 교회가 5대륙을 했는데 6대륙을 못했어요 중남미를 못했다고 지난주 열흘 동안에 중남미를 갔다 왔는데 중남미 가서 복음의 시를 파나마 패루에 갔다 피시를 뿌리고 왔습니다 그 내용들은 다 인터넷에 떠있고 또 지난 금요일 또 세밀하게 성교 보고를 들었습니다 내년 초에 여운교회가 이제는 마지막 대륙 하나인 중남미 칠레에 전투 캠프를 갑니다 이미 김학용 성교사님에게 파송되어 있는 성교사님 파송교회를 정하고 파송의 모든 현장이 지금 칠레 현장을 계획보고서를 이만큼 가져왔어요 어마어마하게 가져왔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폐루를 다 움직였던 얘기요 그런 파워에 있는 목사님이십니다 그 동네가 추장이래요 추장 얼마씩 해결하던지 그러니까 거기에 타운이 있습니다 성교타운을 다 지어가지고 거기서서 캠프할 수 있도록 전부 전국의 목사님들 다 초청해서 이미 초청 받고 오겠다고 허락된 데 800명 정도가 이미 다 되었다고 해요 이미 신청이 다 되었대요 그 정도로 지금 대표적인 대표자들이 딱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되어지만 우리는 6대6 6대6에게 성교사를 파송하는 예운교지이나 다 세워져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때에 뭐 하다 왔냐 5대6대 주의에 괴당을 세우고 성교사를 파송해서 우리가 폭력하면서 모든 족속 제삼다가 주님 앞에 섰습니다 이런 기회가 되는 거예요 이미 시대에 다 깔려가고 우리는 전세계보험을 전세계보험을 위해서 대륙별 포스터가 다 세워져서 확산의 응답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구원받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다른 거 없습니다 국내에서는 전도 물 건너가면 성교 다른 종족의 보험을 증가하면 성교입니다 그렇게 우리 교회가 세워진 목적이 뭐냐 이 교회가 세워진 목적 왜 본당을 지어야 되느냐 우리가 본당을 위해서 우리가 삽니까 온 성도가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함께 어떻게 같이 예배할 공간이 없다고 이런 보시는 것처럼 지금 빈자리 하나 있습니까 지금 3층 4층 다 있습니다 이 예배를 못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공간이 없다고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이 없기 때문에 필요성 알고 그 어려운 정의에서 전부 헌금으로 눈물이 오는 헌금들 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는 부자가 없습니다 진짜로 없습니다 부자는커녕 와 저분 잘 사구나 튀어나는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없는 자를 통해 이런 자를 부끄리게 하는 역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약한 자 강구를 것이다 하나님 하시면 뭘 못하시겠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지나가시면 이걸 지어지면 이제 하나님께서 마곡에 입주하게 되면 이 지역에 하나님께서 지금 2만 명 3만 명 5만 명 하나님 드릴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 교회가 얼마나 힘있게 성경적으로 국내외적으로 엄청나게 우리가 성경활동을 할 수 있겠어요 복음 증거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정말로 성교원장이 함께 가서 김장로 저 사람 성교사님 쪽 한 만 불 줘 예 이런 사람 하나 했으면 좋겠어 성교원장 가면 다 다 좀 도와주면 힘 날텐데 저 원주민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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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와주면 엄청 힘없고 복음 증거 할텐데 얼마나 많은지 몰라 코로나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삶의 현장에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복음 증거해야 돼요 전도 성교의 맛을 알아야 돼요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신가 우리 영교의 성도는 말씀을 갖고 그 말씀이 삶 속의 현장에 그대로 적용되면서 영적 균형이 영적 균형이 뭐예요 영적 균형 신앙생활 속에서 하늘 보고를 체험하라 그랬잖아 그러면 생명구원의 보고와 복음 증거의 보고 이 두 가지 리빙 파워 스포츠 파워 이 균형을 다 이루어 생명구원의 보고 복음 증거의 보고 요거를 체험하면서 성경적 축복의 체험자들 다 되시기를 제공으로 지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복음 주시고 예수 생명 주셔서 영생 허락하시고 모든 48장 운명 저주에서 빠져나와 이제 하나님의 복음의 정인으로서 당당하게 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죄에서 해방되어 죽음에서 해방되어 참을 새 생명으로는 우리들이 이 땅에 지금도 주구하는 저의 영혼들에게 세례원처럼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천수의 삶이 되기도 하 주옵사사 이 복음 속에 모든 응답이 닫는 사실을 체험하면서 맞섬이 성시되는 이 일의 정인들로 세워 주옵사사 예수 성받도록 기도합니다 아멘